네, 어느덧 11월 중순인데요. 계절의 시계는 역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낮부터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마치 완연한 가을 같은데요. 다만 아침과 낮,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큰 만큼 건강 관리 각별히 잘해 주셔야 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 18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19도, 부산 21도로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면서 바깥 활동하시기 무난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은 가운데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제주에는 내일까지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동해안과 전남, 경남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점차 기온이 하락세를 보이겠고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영동과 경남, 제주에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